육단짜리 말벌집을 해체를 했고요. 말벌의 애벌레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. 원래 먹이는 꿀벌에 가슴살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하카시에 꿀은 없으니 반꿀을 줘보겠습니다. 배가 고플때는 잘 먹습니다. 보이시죠? 아구아구 잘 먹고 있어요. 이게 며칠 굶은 상태거든요. 말벌 애벌레한테 꿀을 주고 있습니다. 고기가 아니어도 꿀벌에 가슴살이 아니어도 워낙 배가 고프니까 이게 잘 먹네요. 여기 하얗게 이렇게 된 것은 이 애벌레들이 조금 지나면 스스로 이런 고치를 내뿜어서 막습니다. 붕괴를 하고요. 그리고서 며칠 지나면 태어나는 거죠. 그렇죠? 그렇죠? 네. 이게 지금 몇가지가 입을 할 수 있는 아니죠?